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내가 작년에 강원도에 땅을 조금 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네, 전화 잘 주셨고요. 토지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토지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주소 알려주실까요? 강원도 양구군 남면 53-3, 53-2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남면에 위치한 토지고요. 지난해에 취득한 토지, 앞으로의 전망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여기 남면. 네, 네. 남면에 지금 이 토지를 두 필지를 매입을 작년에 하셨다고 하는데 네, 네. 네, 이 지금 매입하신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작년에 8월 달에 했는데요. 네. 53-3하고 53-2하고 두 개를 그걸 했어요. 네, 네. 내가 뭐 좀 뭐 그냥 거기 TV 집점 짓고 뭐 거기 그냥 뭐 약초 이런 거 좀 할까 해갖고 여기 이 지역이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저거를 옮겼어요. 주민등록을. 아,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셨어요? 네. 아, 그럼 지금 남면 53-3번지 1대로 옮기신 건가요? 2번지로? 예, 예. 아, 그러시구나. 네. 자, 이 두 필지 그러면 이쪽 시세가 네, 예. 보통 보게 되면 이쪽 시세가 계획관리 지역의 도로에 접한 것들이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가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그것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좀 주고 사셨죠? 아니요. 더 금액이 높습니까? 33만 원 줬어요. 평당 33만 원이요? 네. 거기가 저 계곡 바로 옆에 광치 그 휴양님. 네, 광치 계곡 있는 쪽이잖아요. 네, 계곡 그 바로 저 휴양님 매페소 앞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보면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예. 현재 지금 선생님하고 대화 질문하시는 중에 우리 앵커하고 얘기하는 중에 제가 지금 지도를 좀 열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남면, 가오장리, 일반 번지네요. 토지 53대 3번지. 네, 예. 그리고 지금 2번지를 같이 매입하신 거죠? 네, 예. 2번지. 2번지가 더 큰가요? 네, 예. 1번지는요? 네? 53-1번지. 1번지도 클 거예요, 아마. 1번지도 같이 매입하신 겁니까? 아니요, 2번지만. 그러면 2번지하고 지금, 3번지하고는 지금 떨어져 있죠? 네, 예. 조금 떨어져 있어요. 1번지가 가운데 껴있네요? 네, 예, 예. 자, 그러면 선생님. 네. 지금 그러면 주소를, 여기다 지금 건축물을 지셨나요? 이동식 주택을 내가 갖다 놨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이동식 주택으로. 네. 혹시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한번 신청을 해보셨어요? 군에 하니까 뭐, 저, 펜션 같은 것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린 시설도 된다고 하고요. 그린 시설도. 혹시 도로에 대한 부분 자체는 뭐라고 하던가요? 도로.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도로, 도로는 제가 살 때 다 열람을 해가지고 한 3에다가 하도에, 하천도로예요. 네, 하천도로예요. 하천구역이에요. 네, 이거 뭐 관계없다고. 네. 그 전 주인이 그걸 저, 뭐 그 도로는 도 입구에 네. 여기 저 군청에서 그, 저 성락을 해줬어요. 그걸로 다니라는 걸. 네, 예. 선생님, 그러면 다시 한번 알아보실 게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도면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보면 이거는 군도로가 맞아요. 군도로가. 네. 그러니까 나라 땅이 나라도로죠? 네, 예.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 도로 자체가 이게 사도예요. 사도. 사도요? 네, 사도. 네, 예. 지적도 상에 도로가 안 나온단 말이야, 지금. 뭐냐면 지금 뭐냐면 선생님 토지가 지금 이 토지인데 이 토지가 이 토지인데 지금 도로가 지금 이 하천에다가 지금 다리를 놔가지고 여기까지는 지금 진입이 돼요. 그런데 이 도로가 지적도 상의 도로가 없어요. 네. 그러면 뭐냐면 개발 행위, 개발 행위를 해서 형질 변경을 시켜서 지목 변경을 시키려면 도로 여건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거 필수 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챙겨보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만 확보될 수 있고 여기다가 건축물만 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가치가 있는 토지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토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2번지까지 도로에 대한 부분 자체를 확인하시면 그다음부터 2번지까지 넘어가는 부분 자체는 소화천 구역, 소화천 구역의 도로 점용화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관건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부분 자체의 2번지 토지를 이 사도와 어떤 관계로 풀어갈지를 먼저 풀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2번지와 연결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해서 형질 변경시키고 지목 변경시킬 수 있는 충분히 개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일단 선생님께서 알아보시고 나서 추후에 한번 저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좀 주세요. 그러면 그 맞는 또 거기에 맞는 또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그걸 군청에 가서 주택 가설계를 뽑으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진행하라고 건축 지하라고 구청 건축가에서 그러면 도로에 대한 부분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저 구청에서 내가 가설계를 뽑아가지고 사전 건축 심의를 넣으신 거죠. 결론적으로. 네. 그렇죠. 사전 건축 심의를 넣었더니 도로 부분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부분 자체는 개의치 말고 진행을 하셔라고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도 부분 자체가 기존에 여기서 기를 내면서 이분들이 정부 쪽으로, 군 쪽으로 일단은 기부체냄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아직 지적도상에서는 이게 도로로 안 찍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싶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문제없으면 개발행위 허가 넣어서 집 지으시고 형들 변경시켜가지고 지목변경을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사셨던 금액의 최소 2배 이상은 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개발행위를 하시면서 본 물건의 가치를 올리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